저는 랩 듣고 싶어요. 아 그래요? 네. 가사 옆에서 알려줄게요. 저 프로 틀릴 것 같은데? 할 수 있어요. 일단 처음에 예예 한 번은 새까맣게 잊었다고 생각했어 입니다. 거기는 알아요. 아 그럼 제가 한 번 들려드릴 테니까 시윤씨께서 한 번 따라서 해볼래요. 어? 정말요? 어 네. 아 네 너무 좋죠. 할게요. 네. 예예 한 번은 새까맣게 잊었다고 생각했어. 뭐였지? 제가 그 두번째 소리 헷갈린다니까요. 이렇게 잊었다고.. 지금 스테이지에 가사 까먹은 연결을 보고 계세요. 아 제가 일단 마음대로 해볼게요. 네 해주세요. 예예 한 번은 새까맣게 잊었다고 생각했어.